한글자막 by 한효정 당신의 팔짱을 끼고 봄날 혹은 여름날 동네길을 산책할 수 있다면 밤이 이유로 져서는 같은 이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다 가끔은 서로의 의견이 잘 맞지 않아 투덕거리는 일까지도 그런 것마저도 행복일 거라 여겼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수담이에요. 오늘의 소설 이서진 작가님의 11월 블루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은 자신과 나이가 비슷하고 태어난 달과 날이 같고 심지어 시간까지도 몇 분 차이로 거의 같은 남자를 사랑한 여자, 그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가을에 보내드리는 사랑의 편지, 그리움의 편지입니다. 이서진 작가님은 2006년 문학마당 신인상에 해당화 피고진은이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진주 가을 문예의의 중편소설 동행이 당선되었으며 중편소설 빨간 눈이세로 김만중 문학상과 중편소설 그림자 정원으로 원주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릴 11월 블루스는 당신의 호공 소설집에 실린 단편입니다. 자, 가을 편지 띄워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수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1월 블루스 이서진 11월이 끝나가요. 밖은 늦가을 비가 추적이며 내리고 있어요. 이 비가 끝나면 곧 겨울이 다가설테죠. 아침부터 휴대전화가 울리네요. 전화 소리에 순간 움츠러들었어요. 늦은 시각에 걸려오는 전화처럼 이른 시각의 전화도 썩 느끼지는 않거든요. 어머니예요. 전화기를 타고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우왕좌왕 하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얘, 정규니까 지금 경찰서에 있어. 죽겠다고 칼을 휘두르다 말리던 민호흡이 옆구리를 스쳤는데 다행히 큰 탈은 없다만 너 좀 와봐야겠다. 아휴, 내 팔자야. 몇 년을 끌고 있는 동생 부부의 거친 갈등도 어머니의 푸념도 지겨워요. 이젠 흉기까지 들고 난리를 치는 남동생이 한심해서 죽고 싶지 않아요. 나는 신경질적으로 귀에서 전화기를 뗐어요. 그리고 불현듯 잊고 있었던 어떤 약속이 떠오른 것처럼 낭패감이 들었어요. 서둘러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까지 다급해지고요. 하지만 그 약속이 누구와의 약속인지 정말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에 먹먹해졌어요. 오늘 새벽역에 문득 잠이 깨었을 때도 서늘한 공허가 재어와 한참을 눈을 뜨지 못했거든요. 내 눈길이 빠르게 집안을 훑었어요. 식구들이 빠져나간 집안은 불혀나온 흔적으로 어수선해요. 그 어수선함을 말끔히 정리해야 하지만 눈길을 돌리고 말았어요. 무엇보다 동생이 있는 경찰서와 병원에 입원한 올케이에게 가봐야 하지만 남의 일인 듯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나는 세수도 하지 않고 흐트러진 머리카를 대강 추슬렀어요. 옷장을 열어 한동안 입지 않고 구석에 두었던 코트를 꺼내 걸치고 지갑과 전화기만 챙겨 집을 나섰어요. 자동차에 올라타서 가야할 행선지를 어쩔 수 없이 제시해야 하는 명분처럼 떠올렸어요. 운주사 두 시간을 달려 운주사에 도착하자 빛발은 거의 수그러들었어요. 산문 길 주변으로 안개비가 흐르고 있었어요. 지푸르고 울창한 전나무 굴락이 곱게 뻗어있는 숲은 축축했어요. 비에 젖은 침엽수림의 생나무 냄새가 맑은 날보다 강하게 후각을 자극했고요. 일주문을 들어서자 적광전 정각에 매달린 풍경이 소술한 산바람에 댕겅댕겅 흔들렸어요. 석탑 끝 풍경도 차르릉대며 간간이 울리고 비에 젖은 장면 등이 고적했어요. 사철 경례는 인적 하나 없이 고요하네요. 나는 법당 처마 및 돌계단에 쪼그려 앉았어요. 실가닥처럼 흩날리는 안개비 속에 해체되고 있는 건너편 정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미 반이나 없어진 정자 지붕을 보자 가슴으로 휘웅대는 바람이 스쳤어요. 사찰을 둘러싼 산기숙의 자작나무 이파리들이 팔랑대며 날았어요. 그 기척에 누군가 들어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 고개가 자주 일주문으로 향했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떨어진 기운으로 시렸어요. 밝해진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는 지푸른 사파이어 알이 박힌 반지가 끼어 있어요. 비가 내려 사위에 퍼지는 밝은 빛이 없어서인지 반지알은 아무 광채도 나지 않았어요. 시린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자 접힌 쪽지 같은 게 잡혀요. 꺼내보니 글귀가 있는데 내 글씨체예요. 윗부분에 적힌 연도는 불과 몇 년 전인데 아주 오래전 같은 아득함이 드는 건 왜일까요?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 안에 사월의 봄이 가득했어요. 그 속에 연도빛이 슬메 내비칠 것 같은 사각꽃나무 한 그루가 자라는 것 같았어요. 꽃을 손으로 가만히 쓸고 있는 부드러운 충일감이었다면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어요? 당신도 그랬죠.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환한 웃음이 봄날의 꽃잎처럼 번그러진다고 그래서 자신이 순하디순한 나무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누군가에게 건네려다 그러지 못하고 넣어두었나 봐요. 당신이 그 대상이었겠죠? 어디 안정되지 않고 흔들리는 곳에서 쓴 건지 글자들이 공중에서 흔들리는 모빌처럼 기웃든 거리네요. 4년 전 11월의 어느 날이었죠. 그날 나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우수 사례가 발표되는 한 강연장에 있었어요. 내 옆자리에 앉아 강연 주간처에서 배포한 인쇄물을 넘기는 당신의 손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적당히 큰 손에 긴 손가락이 섬세해 보였고 흰 반달이 선명한 분홍빛 손톱이 정갈했어요. 문득 그 손등에 내 손을 가만히 얹고 싶은 충동이 일었어요. 그러자 뭉근하고 자릿한 온기에 버들강아지 같은 솜털이 배시시 일어날 것처럼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거렸어요. 그때 유인물에서 시선을 거둔 당신이 나를 보며 말했어요. 혹시 펜을 더 갖고 계시면 잠시 빌릴 수 있을까요? 나는 질에 놀라 움찔거리는 손가락을 얼른 다른 손으로 덮었어요. 마침 내게는 여분의 펜이 있었어요. 그 펜을 내주는 내 손길과 받아도는 당신의 손길이 찰나처럼 스쳤어요. 그 순간 창밖에 깊어가는 늦가을 햇살 속에 그림이나 사진에서나 보던 오로라가 퍼져 내렸어요. 수많은 빛의 밀입자가 텅 빈 공간 속으로 들어와 커튼 자락처럼 쏟아지며 눈이 부셨어요. 다망색이 섞인 푸른빛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건 분명 환영이었으나 실제 한다고 믿고 싶은 거였어요. 그 애가 끝날 무렵 나는 당신을 또 만났어요. 한 달에 두 번씩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보육원의 실무자를 따라 관할 기간을 찾았을 때 였어요. 당신은 그곳에서 지역 내의 자원봉사단체와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당신과 보육원 실무자가 일처리를 하는 동안 나는 대기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실무자는 일이 끝나고 당신과의 점심식사 자리에 나를 동석시켰는데 밥을 먹는 동안 당신과 내 시선이 간간히 마주쳤죠. 그럴 때 당신의 눈빛은 맑았게 고요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버릇처럼 가끔 앞머리칼을 쓸어 넘겼는데 길고 섬세한 손가락이 가벼운 파장처럼 흔들리더군요. 해가 바뀌었어요. 나는 여전히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곳에서 보육원에 전달할 업무 사항이 있어 들렀던 당신을 또 보게 되었고 봉사를 끝내고 가는 길에 다른 일행들과 함께 버스 정류장에서 당신의 차를 얻어 타기도 했어요. 크지 않은 지방도시라 어떤 때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다 마주쳤고 백화점 쇼핑몰이나 식당에서 우연히 보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당신은 혼자거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였죠.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당신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걸. 4월의 어느 주말 오후 였어요. 누군가에게 선물할 일이 있어서 백화점에 들러 물건을 사들고 나오다 엘리베이터에서 동행 없이 혼자인 당신을 만났어요. 인사를 나누고 헤어질 때 당신은 시간이 괜찮으면 차를 마시겠냐고 했어요. 그날 차를 마시던 카페 풍경은 봄날에 오후 햇살이 방만하게 내리고 있었어요. 우린 어색해하며 보육원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말이 끊기면 그 햇살을 눈이 시어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면 쑥스러워 조용한 웃음을 지었죠. 그 후로 당신과 나는 전화로 가끔 안부를 주고받았고 어찌 시간이 맞으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도 마셨어요. 당신과의 그런 시간들은 구름이 끼어 흐린 날 잠시 잠시 드러나는 햇빛처럼 환했어요. 그러면서 내 일상의 설렘이라는 추상이 깃들었어요. 그건 홍건한 자울거림이었고 대기 속을 흐르는 맑은 바람결 이기도 했어요. 당신과 만난 후 두 번째 해가 바뀌고 6월이 되었어요. 남동생의 폭행으로 올케의 콧뼈가 눌러앉아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남동생 부부의 위태로움은 더해 갔어요. 그들은 열렬히 연애를 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자 삐끗거리더니 걷잡을 수 없이 어그러졌어요. 자잘한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서로 치고받는 몸싸움으로까지 치달았으니까요. 누나 여자가 있어. 내 인생을 다 걸어도 될 만큼이야. 민호 엄마 좀 설득 해줘. 저 사람만 이혼하겠다고 마음 돌리면 아무 문제 없어. 남동생은 병실에 들어가려는 나를 복도에 세워놓고 절박한 얼굴로 말했어요. 병실 문을 열면 자신이 가한 상해로 전치 사주가 나온 아내가 누워 있는데도 여자 탈용을 하는 남동생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뻔뻔하기 짝이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남동생을 빈정거렸어요. 초남도 딱하네. 사랑이 밥 먹여준대. 난리를 치면서까지 가정 잡화하겠다는 건 뭐야. 철없기는 쯧지.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중산층 가정에서 평탄하게 살아왔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전형에서 벗어나지 않고 적당히 성실하고 적당히 처신하며 살죠. 지금은 부모대에서 형성한 사업체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사업체는 규모가 크진 않지만 직원들 급여를 밀려본 적 없고 가정경제도 못고 살만하게 꾸려가고 있어요. 나도 남편과 다르지 않은 삶의 패턴 속에서 살아왔어요. 결혼 후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직장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여유가 있었고 직장 내의 기류가 기혼 여성을 원치 않아 자연스럽게 정리했어요. 아이도 이제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자랐고 결혼 생활 동안 어느 면으로도 심각한 불편이나 부족함은 없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죽고 못 살 정도는 아니어도 서로 나름대로 애정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처럼 내가 속한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세계가 적절한 형태라고 여기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남동생 부부일이 있고 얼마 후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동생이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못을 박으라는 어머니의 성화 때문이었어요. 여자는 20대 중반쯤으로 보였는데 화려한 외향에 당도랄이 많지 당당했어요. 그 당당함은 어떤 면에서는 섣부르고 위태로운 열정으로 비춰지기도 했어요. 그건 진득하니 숙성되지 못한 날과 그대로의 서른 네이기도 했죠. 나는 마음 같아선 애틋한 눈빛으로 연인을 보고 있는 남동생의 등짝을 후려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어느 순간 아주 익숙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곧 그 느낌이 무엇인지 규정되면서 난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당신이었어요. 항시 어깨 가득 무거운 돌을 얹은 것처럼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었어요. 나는 보이지 말아야 할 치부를 보인 것처럼 당혹스러웠고 비로소 내가 발딛고 있는 아슬함이 다가들었어요. 당신을 만나는 동안 남편과 아이와 나의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의식하지 못했어요. 제도와 사회가 인정하는 틀 속에 견고한 모범 답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걸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도 바깥에 당신을 향했다는 게 수치스러웠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상기되면서 두려웠어요. 나는 그날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도 모르게 허둥거렸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신을 만나서 자세한 내용도 없이 그만 만나겠다는 일방적인 말을 쏟아냈어요. 내 말을 듣고 있던 당신의 표정에 짙은 멋간 빛이 베어나왔어요. 당신은 미동도 없이 어둠이 내려앉는 차창 박만 내다보았는데 겨울날 눈보라가 몰아쳐 시야를 가리는 것처럼 혼돈이 출렁거렸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나는 보육원생들과 무박의 남도기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해남 해남을 둘러 복일 도로의 여정이었는데 자원봉사단체 관할 기간에서 주관하는 연중 행사였어요. 당신도 업무와 관련된 터라 가야만 했어요. 당신에게 그만 만나야겠다는 말을 한 게 며칠 전인지라 나는 당신 대하기가 껄끄러웠어요. 하지만 참가 여부는 이미 두 달 전부터 신청이 되어 있던 상태였고 자원봉사자 한 명이 네 명의 아이들을 인솔해야 하기에 일정을 변경하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당신과 나 둘 다 여정에 동참해야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기행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타지 않은 차량은 어둠 속에서 많은 길 위를 달렸어요. 밤의 고속도로는 항공등을 밝혀놓은 활주로처럼 고즈넉 했고 아무 인연 없는 낯선 고장들을 무심히 지나쳤어요. 그러나 당신의 고향인 운경씨라는 이정표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내 고개는 자꾸 뒤로 젖혀졌어요. 시위를 떠난 살처럼 순식간에 지나친 그 지명에 가슴이 뭉텅 베어졌어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 당신을 데려가고 싶어요. 평야가 끝없이 펼쳐진 곳이야. 그 위로 내리는 붉은 저녁해의 충만감을 안겨주고 싶어. 우리가 서로 알지 못했던 시간과 공간까지도 나는 함께 바라오고 싶어요. 나에게 고향 얘기를 해주던 당신의 말이 아프게 떠올랐어요. 차창은 어둠으로 인해 손을 입힌 거울처럼 나를 대비쳤어요. 나는 차창에 한자 한자 글자를 썼어요. 저녁 해 충만감 차창으로 당신의 얼굴이 흐릿한 윤곽으로 휙휙 빠르게 지나갔어요. 밤새 길을 달려 미왕사에 도착했을 땐 새벽 4시가 안 된 시각이었어요. 절의 부도탑이 있는 곳을 향해 비탈진 길을 오를 때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새벽 달빛이 시렸어요. 길 위에는 자갈이 하얗게 깔려 있었는데 일행들의 발길에 부딪히는 소리가 투구덕 투구덕 정적을 갈랐어요. 불어오는 바람결에는 정각에서 피우는 향내가 실려왔어요. 대웅전 뜰로 내려오자 여명 속에 잠깬 기척들이 수련됐어요. 절에 묻고 있던 사람들이 예불을 위해 밖으로 나왔고 절에서 키우는 흰개 한 마리가 굼뚝의 몸을 일으키며 다가왔어요. 대웅 보전 창호문으로 은은한 불빛이 새워 나왔고 저만치 산 아래에는 속세의 불빛들이 얼음 그렸어요. 나는 낯선 곳의 그 새벽 풍경 속에서도 내내 곁에 없는 당신을 보아야만 했어요. 돌아오던 길에 당신 고향 부근을 다시 지나치게 됐어요. 차창밖에 끝없이 펼쳐진 평야 위로 저녁해의 붉음이 장엄하게 내려앉았어요. 붉은 구슬 같은 해는 차의 속도에 따라 빨라지거나 느려졌어요. 그처럼 내게서 당신이라는 존재도 빠르게 혹은 천천히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했어요. 당신이 말하던 붉은 저녁해의 충만감은 텅빈 공허가 되었어요. 기행을 다녀온 내 일상은 허청거렸어요. 수시로 울음재락이 목을 밀고 울컥거렸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기를 열어 당신의 번호를 누르고 싶었지만 그래서 안 된다는 절망과 간절한 그리움이 내리눌렀어요. 그 힘겨움을 내재하지 않아야 하는 나날들은 물밀 같은 가라앉음이었어요. 당신과의 관계만 정리하면 아무 문제없을 줄 알았던 건 내 단순함이었고 당신과의 관계가 그처럼 내 일상에 깊게 스며들었다는 게 당혹스러웠어요. 다시 또 해가 바뀌었어요. 당신과 만난 후 두 번째 봄이었고 당신과 헤어지고는 일년이 되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봄바람이 황막하게 불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당신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부근에 와있다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전화기를 통해 전해지는 목소리에 내 온몸 신경세포는 걷잡을 수 없는 환희로 튀어올랐어요. 그 튕겨오름을 누르며 매몰차야 한다면서도 어느새 내 발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본 당신은 많이 헐거워져 있었어요. 예전에 맑하게 고요하던 눈빛은 초췌했어요. 그 눈으로 내 왼손을 물끄러미 보았어요. 손가락에 끼어 있는 사파이어 반지의 푸른색은 막지 않고 탁했어요. 우리가 처음 운주사를 찾았던 날에 당신은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죠. 당신과 내가 태어난 9월 탄생석이에요. 가을을 상징해요. 불변을 뜻하고요. 결혼 35주년 용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대요. 그걸 사파이어 혼식이라고 하더군요. 당신의 나이는 나보다 두 살이 적었죠. 그러나 우리는 태어난 달과 태어난 날이 심지어 태어난 시각도 몇 분 차이로 거의 같았어요. 그런 우연은 쉽지 않지만 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당신은 우연한 그 동일성에 운명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어요. 어쩌면 나도 그 동일성에 합리화를 시켰을 테죠. 1년이 다 되도록 서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다시 만난 그날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여기진 않았어요. 처음 만나기 전처럼 각자의 시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걸 다시 확인할 뿐이었어요. 돌아서는 당신의 뒷모습에 그 인식의 흔적이 무겁게 내려앉은 걸 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후 우리는 또 만났고 운주사를 두 번째 찾게 됐죠. 당신은 불현듯 운주사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견딜 수 없었다고 했어요. 운주사는 저녁나절의 고족함 속에 넘어가려는 저녁해의 잔광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법당 건너편에 정자 마루로 가서 앉았어요. 나이 지긋한 노부부가 대웅전을 나와 천천히 정자 앞을 지나갔어요. 나는 문득 당신이 지금보다 더 나이 들었을 때를 생각했어요. 앞으로 그 모습은 볼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이 쓸쓸했어요. 당신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말 속에 간절한 갈망과 쓰러지는 체념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날 천에서 멍한 눈빛으로 밖을 내다보는 당신을 봤어요. 어딘가를 뚫어지게 보는 것 같았지만 아무 것도 보고 있지 않더군요. 나는 도저히 차를 탈 수 없었어요. 동료 직원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기행에 불참했어요. 당신을 태운 차가 떠나는 걸 보며 나무 등걸에 한참을 기대고 있었어요. 안에서 뭔가 뭉텅 빠져나가 버린 것처럼 당신의 무심한 표정이 아프게 치받쳤거든요. 그날 차에 타고 있던 나도 당신을 보았어요. 부챗살처럼 내려앉은 어둠 속에 은행나무 밑에 서있던 당신은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뒤편 건물에서 반사되던 불빛이 당신 뒤에서 공허하게 퍼지며 얼굴이 제대로 형상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당신이란 걸 알아차리는 순간 차에서 뛰어내려가고 싶은 갈급한 충동이 일었어요. 하지만 실루엣만으로 보이는 당신을 환상적인 사진 속 한 장면인 거라며 애써 외면했어요. 넌 말이에요. 여행 며칠 전부터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당신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만으로도 설렜어요. 하지만 막상 당신의 멍한 눈빛을 보면서 그 설렘은 무너졌어요.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돌아서는 당신을 보던 날처럼 또 내몰림을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알고 싶었어요. 당신은 그때 헤어지려는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당신은 기진해 보였어요. 그런 당신을 보며 누군가의 흰 손등에 내비치던 푸른 핏줄을 볼 때처럼 가슴으로 서늘함이 스며들었어요. 흐릿한 새벽 어둠 속에서 산사의 담너머로 서러운 같은 꽃을 피워올린 미아나무를 보듯 먹먹해지는 마음이었다면 당신은 당신은 알 수 있을까요? 당신과의 관계에서 주문이듯 짙게 드리웠던 많은 향망들을 생각했어요. 일상에서 박차고 나갈 용기가 없는 한 가없는 바람들이었죠. 아침이면 창에 열분 커튼을 비집고 들어오는 조금은 성가신 햇살에 함께 잠을 깰 수 있다면 같은 식탁에서 매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거실을 지나다 당신의 어깨너머로 신문기사를 슬쩍 넘겨다 보며 창견할 수 있다면 세탁한 서로의 옷들을 말간 벼 아래 탁탁 털어 넣을 수 있다면 마른 옷들을 뇌의 귀가 꼬옹 맞게 개켜 옷장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함께 쇼핑 카트를 끌면서 마트를 다닐 수 있다면 저녁 식사 후엔 당신의 팔짱을 끼고 봄날 혹은 여름날 동네 길을 산책할 수 있다면 휴일에 나른한 오후엔 텔레비전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같이 킥킥거릴 수 있다면 밤이 이우러져서는 같은 이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다 가끔은 서로의 의견이 잘 맞지 않아 투덕거리는 일까지도 충만할 것 같았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건 시간이든 공간이든 공유에서 비롯되는 것일 테며 그런 것마저도 행복일 거라 여겼으니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각자의 테두리를 되새김에 보았어요 그 안에서 상대라는 대상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도로란 함량을 지닐 수 없을 거였어요 그런 사실에 가슴은 매캐한 연기로 자욱해졌어요 그랬기에 당신과 나는 서로를 안타까워하며 생의 꿈결같은 사랑을 주려한다고 믿고 싶었어요 우리들의 관계를 질곡이라 여기며 가만 앉거나 시림을 갖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가슴 속으로 콸콸 거친 물살의 여울목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러다 견디기 힘들어지면 소리 내어 울어버리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굳게 봉쇄해야 하는 거였어요 당신은 정자기둥에 머리를 기대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당신의 길고 촘촘한 속눈썹을 보는 내 어깨에 맥빠진 슬픔이 얹혔어요 처마 끝에서 거미 한 마리가 조심스레 내려왔어요 어디선가 바람 한자락 불어왔고 위투롭게 매달린 거미줄이 설렁 흔들렸어요 내 손가락의 반지는 정자 안으로 언뜻 비쳐드는 햇빛에 유백색 여섯가닥 성체 무늬가 환상처럼 잠깐 아롱졌어요 하지만 손가락을 움직이자 무늬는 이내 형태를 변형시키며 탁한 푸른색을 띄었어요 35년 후에도 이렇게 끼워줄 수 있다면 당신이 내 손을 잡고 작은 소리로 충얼거렸어요 그 손길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하 하고 내쉬는 날숨소리가 어두운 밤하늘처럼 막막했어요 그날 당신은 물이 빠진 거뭇한 개펄 같았어요 당신에게 주려고 주문한 반지를 찾아들고 나올 때 간절한 바람 하나를 가슴에 새겼어요 당신을 오래도록 감아 안을 수 있다면 그 말을 할 때 당신의 표정은 포만감으로 일렁였어요 나는 지난 남도 여정 중에 보았던 푸른 보리밭이 생각났어요 멀리서 보면 단순히 거대한 초록천을 깔아놓은 것 같았는데 가까이 가보면 보리는 따로 서서 서로의 몸을 비벼대며 스스스 스스스 푸른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풍요로운 햇살과 바람결의 뒤체는 그들만의 환이었어요 당신이 저 깊은 곳에서 퍼올리는 것들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내 손가락의 반지 아래 푸른색은 무거웠어요 밝은 애가 제대로 비치지 않는 곳에선 투명한 푸른 광채를 퍼뜨리지 못하는 암청색 둔탁한 덩어리였어요 미려하게 세팅된 예각 부분마저도 뭉뚱 그려졌어요 나는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당신에게 또박또박 정확히 말했어요 당신은 지난번처럼 듣기만 했어요 눈길은 일몰이 시작되는 서편 하늘가로 향이 있었어요 전각마저 쓰러진 저녁 하늘에 어스름의 청보랏빛 무리가 퍼졌어요 그 빗물이는 간혹이 힘든 쓰라림으로 당신에게 번져나갔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호텔을 찾아들었어요 방에 들어선 당신은 가만히 나를 안아주었어요 내 얼굴이 당신의 어깨에 닿았고 내 몸이 당신의 가슴에 감싸였어요 그 감싸임에서 건네지는 안온함을 앞으로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내 가슴으로 황량한 바람이 들이차는 걸 당신은 알았나요 안고 있는 내 등을 가만 가만 쓸어주던 당신 손길에서 저미는 아픔이 배어나왔어요 그 감각이 앞으로의 내 삶에 깊은 사무침으로 다가들 것에 내가 울음자락을 삼켰던 걸 당신은 알았나요 당신은 안았던 나를 침대에 앉혀놓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소중한 걸 다루듯 온신경을 집중해 내 옷을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벗겨냈어요 그리고 욕조 가득 뜨거운 물을 받아 나를 들어 앉혔어요 당신도 욕조에 들어와서 뜨거운 물의 온도에 도도록 깊이 불거진 내 젖고판을 손으로 감싼 뒤 탱탱이 불거진 내 유두를 물었어요 미끄덩한 당신 혀와 부드러운 입술의 감촉이 잔뜩 부푼 내 감각을 해뜨리자 내 입에서 무언가 터지기 직전에 간지름 같은 탄성에 흘러나왔어요 나는 견딜 수 없어 당신의 허리를 껴안으며 당신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런데 겨드랑이를 당신의 양손이 따잡았고 당신의 몸이 나에게 격정으로 스며들었어요 당신의 부드럽거나 거센 몸짓에 따라 물살은 해살거리며 우리를 감싸돌거나 내리꽂히는 새찬 폭포처럼 욕조 바깥으로 넘쳐 흘렀어요 그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았던 시간들이 부풀다 사그라지는 마지막 의식을 치러야 했어요 그 사실이 절망스러운 당신은 허겁지겁 내 손가락에 돌출된 반지야를 물었어요 그 순간 반지야만 반지야만 이 세상 절정의 순간들이 그렇듯 쓰러지기 직전 찰나의 눈부심으로 한껏 푸르러지며 당신의 입속에서 광채를 냈어요 동시에 당신의 격정이 분출되면서 몸이 시위를 당기려는 활처럼 뒤로 팽팽히 휘어졌어요 연락의 계감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젖힌 당신의 목을 때가 요동쳤어요 나는 그런 당신을 내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성강이며 나락인 짧은 연락을 지나온 당신은 내 가슴에 안겨 오래도록 아프게 울었어요 정자 옆에는 비가 와서 잠시 작업을 멈춘 포크레인이 서 있어요 어정쩡히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불편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기사를 얼마 전 종교관련 책자에서 보았어요 정자는 일주문과 대응전 법당 중간에 대똑한이 서 있어 도무지 경례 정경과 부합하지 않긴 했어요 아예 없거나 차라리 호젓한 곳에 있었으면 훨씬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았거든요 나리개어 곧 작업을 재개하면 정자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겠죠 전화가 울리네요 또 어머니예요 말투에 화가 잔뜩 묻어있어요 지금 어디냐 밖에 나와있어요 동생 걱정도 안되더냐 아침 내내 어미는 속이 다 죽겠는데 딸년이라고 기척도 안하고 신서방 한텐 내가 전화했다 지금 온다는구나 정균인 왜 그랬대요 빨리도 물어본다 민호 어미가 이혼을 안해주니까 여자가 못 기다리겠다고 마음이 변했단다 그 바람에 정균이가 핵가닥 뒤집혀서 그랬다는구나 뭐 없을 것 같으니 라고 뻔하지 애시 당초 생각이 제대로 박혔으면 시집도 안 간게 남의 가정 그 따위로 쑥밭을 만들어 놓겠니 남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하고 이혼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나쁜형 같은 이라고 욕할 거 뭐 있어요 중심 못 잡은 청균이가 문제지 어머니의 울분에 나도 심란했어요 옳게도 그렇고 남동생이 치룰 상처가 책이 걸려서요 치유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 거예요 동생의 연인이었던 여자도 균형이 맞지 않던 동생과의 관계에 채머리를 흔들었을지 몰라요 허기지듯 가져야 했던 결핍이 지겨웠을 테고 당당한 척했지만 세상의 이목을 무시하기엔 무게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나저나 올케 마음이 문제네 그러게 말이다 자식 때문에 살아보려고 속을 썩고 살았는데 이번엔 힘들 것 같더라 나는 알아요 어머니의 말처럼 올케는 자식 때문도 무엇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오기였어요 참담해진 자신의 존재가 견딜 수 없어서 였을 거예요 내밀 수 있는 건 제도안의 아내라는 위치를 움켜쥐고 있는 그것뿐이었을 테니까요 내 눈길이 다시 정자에 머물렀어요 있을 자리가 아니어서 곧 사라지게 될 줄 알면서도 안타까움이 이네요 지난 시간 당신과 함께했던 편린들이 떠오르며 힘이 빠져요 절실하게 뭔가를 건네야 할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막막하니까요 당신과 마지막으로 운주사에 갔던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묻었어요 나는 보육원 봉사도 그만두었어요 그 뒤로 당신의 근황은 알지 못했어요 한 번 자원봉사를 함께했던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당신에 대해 들었을 뿐이에요 그때 무심을 가장했지만 당신의 이름만으로도 무너지도록 아팠어요 당신과 함께했던 날들을 숨겨진 덧문처럼 아는 채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의 하루하루를 버거운 책임처럼 여기며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당신과의 시작이 그랬던 것처럼 살다 보니 예기치 않게 툭툭 불거지는 예외성을 꽤 만나게 되더군요 그건 어떤 조짐도 없이 깊은 웅덩이에 갑자기 빠져버리는 황망함 이기도 했어요 작년 11월의 그날은 휴일이라 집에는 식구들이 함께 있었어요 열린 아들 방에선 로그 음악이 쿵쾅거렸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남편은 소리 좀 줄이라며 와락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이 듣지 못하자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나 투덜거리며 직접 아들의 방문을 닫았어요 나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막 거실로 들어오던 중이었고요 오늘 오후 2시경 북한산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으 나는 텔레비전 소리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거실을 지나 세탁실에 빨래바구니를 두고 소파가 있는 곳으로 나왔어요 아 짜식 음악을 들으려면 문을 닫던가 그나저나 또 한 명 갔구만 이제 마음 갓 넘었던데 나이가 아깝네 남편의 말에 나는 선채로 텔레비전을 보았어요 남편의 말과 달리 화면은 어느새 뉴스를 끝내고 라면 선전을 하고 있었어요 모델 입으로 통통한 면발이 호로록 되며 들어가고 있었는데 식욕이 당기는 장면이었어요 남편이 정염 섞이지 않은 습관으로 내 엉덩이를 슬그머니 쓸었어요 나는 가볍게 눈을 흘기며 몸을 비꼈어요 남편은 머쓱한 웃음을 웃으며 소파에 벌렁 누웠어요 점점 굵어지는 뱃살이 트레이닝복 사이로 삐져나왔어요 나이가 들면서 딴딴하던 근육은 흐물해지고 날려바던 배선은 둘레를 넓히고 있었어요 문득 당신이 생각났어요 당신도 혼자 있을 땐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지낼까 하고요 밖은 잔뜩 흐려있었어요 어디서든 축축한 습기가 가득해서 소만대도 미끈거릴 것 같아 비가 한줄금 내릴 모양이었어요 아파트 놀이터 아파트 놀이터 에는 아이들 며칠 미끄럼틀에 올라있거나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고등학생 쯤으로 보이는 남학생 세 명이 그 옆 농구대 앞에서 공을 따라 경쾌히 몸을 움직였어요 어느 토요일 이었던가요 우리는 살고 있는 도시 금교로 함께 나갔었죠 당신은 어느 학교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고 있던 학생들과 어울렸어요 움직일 때마다 반바지를 입어 드러난 다리 근육이 팽팽했어요 공을 움켜진 손등 위로 푸른 핏줄이 꿈틀댔어요 꼴을 넣기 위해 도약할 때 당신은 푸른 하늘과 돼지 사이에서 정지되었고 그 위로 햇살이 탄력있게 튕겨졌어요 그 장면이 떠오르며 당신이 사무치게 그리웠지만 이내 현실이 그걸 덮어버렸어요 여보 오늘 저녁은 뭘 먹여줄 거야 남편의 물음에 나는 지나간 시간 속에서 나와야 했어요 그러네 오늘 저녁은 뭘 해 먹나 냉장고는 거의 비다시피 했어요 장을 봐야겠구나 싶어 지갑을 가지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오후에 내 일상은 그렇게 무심히 흘렀어요 아무것도 달라질 일이 없을 날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에 자원봉사를 함께했던 사람이 안부전화를 해왔어요 서로의 안부 끝에 뜻밖의 소식을 전해들었어요 윤신우씨 아시죠 그분 얼마전에 북한산에 올랐다가 추락사 했어요 발을 헛디딜 만큼 구간이 위험하지도 않았고 평소 산을 잘 타던 사람인데 이해가 안됐어요 저희 팀원들도 문상 다녀왔어요 미조씨한테 연락할까 했는데 팀장이 하지 말라더군요 이미 자원봉사 일도 그만두었고 윤신우씨와 그다지 친분이 있는 것 같지도 않던데 굳이 그럴 거 있냐고요 벽에 걸린 11월의 달력 속 풍경은 쇠락의 기운이 물씬했어요 잿빛 하늘을 배경으로 푸르름을 걷어들인 늦가을의 산자락이 스산했어요 그 스산함 속 어딘가에 당신 삶의 마지막이 있다는 건 참담이 떠도는 바람이었어요 그렇게 당신이 삶의 끈을 놓고 떠난 지 1년이 되었어요 내 일상은 당신을 처음 만나기 전부터 못하래요 남편은 여전히 사업을 꾸려가고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남동생 부부는 이혼하지 않고 대척점에 선 원수처럼 여전히 서로를 흘겨보며 위태로워요 달라진 게 있다면 어느 날 바람에 날리는 시방처럼 홀홀히 사라져버린 당신이라는 존재가 내 삶의 중간쯤에 깊은 점 하나를 찍은 거랄까요 그 점이 박힌 뿌리의 깊이는 어느 만큼인지 가늠될 수 없지만 당신은 어디야 난 지금 경찰서에서 오는 길이야 사람이 왜 그래 아침에 장모님이 전화하셨다면서 노인네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 처남은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 한두 번 일해야지 일단 사돈 양반들 만나 진정시키긴 했는데 골지가 좀 아프겠어 그나저나 당신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나 오늘 일찍 들어갈 거야 비도 오는데 술 한잔 하는 건 어때 안주할 거 사갈까 두 시간을 달려야 하는 거리에 있는데도 남편의 목소리는 전화기 저편에서 쩌렁쩌렁 하네요 그 소리에 기가 먹먹해 나는 전화기를 귀 밑으로 내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남편의 목소리는 크고 경고히 생생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저 너머 추상이 아니에요 나는 운주사를 나왔어요 사문길 양쪽으로 도열한 전나무 군락이 내린 비에 더욱 지풀어졌어요 비에 젖은 황톳길도 더욱 붉고 차졌고요 가만 나는 문득 몸을 돌려 지나온 그 길을 돌아보았어요 뭔가 내 곁에 긴밀히 함께 하고 있다는 자장 같은 게 느껴져서요 당신도 어떤 기척이 느껴지지 않나요 실한 구루터기 같이 강단 있던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를요 성큼 성큼 걸음을 옮기며 뿜어내는 누군가의 달뜬 호흡을요 나는 한참 동안 설레는 온몸의 감각을 잔뜩 부풀려 곤두세웠어요 하지만 그곳의 모든 것은 그저 고요할 뿐이에요 영원히 지속될 당신의 침묵처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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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